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파창조농원 사장 정용훈입니다. 제가 이번에 끝꽂이하는 방법, 접붙이는 방법,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책을 썼습니다. 준비과정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. 요즘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고 집에서 누구든지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인터넷에 많은 기술들이 열려 있습니다. 그 기술들을 알기 쉽도록 제가 책으로 출판했기 때문에 그 책을 여러분들이 비파창조농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왕도토리커피, 비파, 나무 키우기, 접붙이기 방법, 접하는 방법 그 책을 여러분들이 꾹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전자출판도 했습니다. 전자출판은 이메일로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자기 집에서 자기 필요한 양만큼 복사를 해서 읽을 수도 있고 컴퓨터를 볼 수도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. 책 구매는 비파창조농원 05-632-4677, 010-2367-4677로 전화를 주시면 책값은 전자출판책은 2만 5천원이고 책은 3만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잘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시고 경제활동도 하시고 많은 돈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